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글보, 우리들TV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여기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필쳐 사진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의 표정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여기만 기다리자 아니 갓 들어왔어 여기다 2.5단계가 있습니다. 오페라우스의 전당 기술의 전당 아니다 소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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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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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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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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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